헬스조선 상례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건강 이상과 관련해서 어제 제1보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중요한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전문 보도 매체인 데일리 nk 보도 그 다음에 cnn 보도 이게 한쪽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 우리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전하는 내용이 맞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뉴스가 섞여 있는데요 특히 북한 최고 존엄 이른바 최고 존엄에 관한 그 사람들의 건강과 신병에 관한 보도는 항용 이런 상황을 빚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정확할지는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의 초점은 대략 세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첫째 김정은은 도대체 심장수술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 점입니다 이 점에 주목을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 당국자가 여러가지로 북한에 특이 동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 사람들도 김정은이 심장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첫번째 포인트는 김정은 심장수술을 받았는지 여부 두번째 데일리NK와 CNN은 김정은이 현재 평안북도 묘향산에 있는 백두혈통들만 간다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곳으로 되어 있는데 청와대 쪽에서는 김정은이 강원도에 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김정은의 현재 위치 평안북도이냐 강원도이냐 이 점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한 정부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세번째 초점은 만약 김정은이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와서 북한 권력의 공백상태가 생겼을 때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김여정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김여정이 아니라면 누구인지에 관한 얘기를 지금부터 정확한 소식통에 따른 보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은에 관한 우리 정부 당국자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당국자 이렇게 보도를 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 당국자는 국정원, 통일원 이 두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때로는 외교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 당국자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강원도 모처에 있는 특각 우리로 치면 별장이라는 뜻이죠 특각에서 머물러 있고 주변 지역을 비공개로 현지 지도를 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지난 14일, 4월 14일 강원도 원산 인근의 문천지구에서 북한군이 진행한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았다 이렇게 정부 당국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하루 전날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었죠 그 현장에 김정은이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랬고 강민섭 청와대 대변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특이 동향 없고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미진하자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아마 수석들한테 계속해서 다그쳐 물었던 모양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김민기 의원 이 사람도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국회의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 고위 관계자 그 다음에 국회 정보위원장 당정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곳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이 동향 없다 김정은은 정상활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묘향산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쪽의 정보도 있습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양에 며칠 전부터 갑자기 완전 봉쇄 조치가 취해졌고 내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북한에서 뭔가 작동이 되지 않은 것이 분명히 있다 윤상현 야당 의원이어서 그런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민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한 얘기하고는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윤상현 의원의 발언 중에는 평양이 완전 봉쇄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 있다 이 점입니다 평양은 가령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도시 봉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첫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 평양을 비우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원수가 해외 순방 때문에 대통령궁을 비운다든지 총리의 관절을 비우면 거기에서 일하던 일상적인 직원들이 휴가를 가죠 그런데 평양은 정반대입니다 김정은이 평양을 비우면 도시를 봉쇄를 하고 비상상태에 들어갑니다 왜? 김정은이 평양을 비웠을 때 쿠데타 비슷한 어떤 긴급 변동 사항이 생길 것을 염려한 나머지 평양을 봉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부 보도가 있습니다 4월 12일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국회에 해당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 국회하고 직접적으로 견질 수 없을 만큼 거수기에 불과한 곳이긴 하지만 아무튼 북한의 입법기관입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687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평양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극성을 부렸던 2월 16일 그날은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이었죠 그날을 비롯해서 여러 기념일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생일날 108번째 김일성 생일날인 4월 15일에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심상치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김정은에 관한 신변 이상설이 있으면 곧바로 김여정과 함께 공개석상의 모습을 비췄죠 작년 5월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들어와서는 지난 12일 노동당 정치국회의 주재 그 다음에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 사단 예하 추격습격기 연대 현지지도 이후 지금 10일째 김정은의 모습이 1절 공식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병 이상설이 불거진 것은 지난 16일부터입니다 오늘이 22일이니까 신병 이상설이 불거진 것도 일주일이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1절 반응이 없는 것은 더더욱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김정은이 했다는 행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편지를 받았다 그랬더니 북한 외무성 보도국 대보도실장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한 바 있죠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쿠바 국가수반의 60세 생일에 축하 전문을 보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두 사람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김정은으로부터 생일상을 받았다는 사람은 리신자라는 사람입니다 김일성 훈장 수훈자이며 노력 영웅인 평양시 농촌격리위원회 전 고문 리신자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다고 돼 있고 또 한 사람은 김정일상 개관인이며 교수 박사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 리시흡에게도 역시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언제 줬는지 그 다음에 관련 사진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태영호 총선 당선자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 태영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의 신병 이상설이 보도된 지 일주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매우 이례적 이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죠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 존엄에 논란이 있을 때마다 최고 존엄이 권제하고 있다는 행보를 수일 내로 보여왔다 그런데 이번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994년 김일성이 7월 8일 오후 2시에 사망했는데 김일성 사망을 알고 있었던 사람도 당시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고 태영호 당선자는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남 외교부장이 중국과 러시아 담당 부상들만 조용히 불러서 모택동과 스탈린이 사망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급히 보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8년 9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일주일 동안 아무도 몰랐었다는 거죠 그로부터 3년 뒤인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무려 51시간 30분 만인 19일 오후 12시에 발표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날 또 외무성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외무상, 제1부상, 당위원장 모든 간부들이 평소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런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지금 평양, 북한, 김정은의 신병에 모종에 대단히 중요한 이상이 생겼어도 아무도 모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태영호 당선자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 지금 청와대는 특이 동향이 없다 그 다음에 김정은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내부 분위기는 김정은 신병 이상 보도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까 난감한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4월 27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판문점 선언 2주 전입니다 그날이 문재인 정부는 동해 북부선, 그러니까 강릉에서 재진까지 철도 건설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그런 본격적인 구상을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별도의 대북 메시지를 낼 예정으로 있었는데 지금 김정은 신병 이상설이 불거지는 바람에 청와대가 환급히 서둘러서 진화에 나섰고 특이 사항 없다, 김정은은 정상이다 지금 이렇게 불을 끄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국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죠 김정은 신병 이상설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다 그가 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신병 이상설에 대해서 매우 유중한 상태에 있다 In grave danger 라고 말한 CNN 보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와 CNN은 원수, 앙숙 관계입니다 트럼프가 다른 매체는 몰라도 CNN 보도를 곧바로 확인해 줄 그런 말을 할 리는 없다 이런 추후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폭스뉴스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스뉴스는 국방정보 관련 당국자를 인용해서 미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유고 상황에 대비해 광범위한 계획이 있으며 김 위원장의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망 시 북한의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정은 위곳이 대규모 인도적 위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수백만 명의 기아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국경으로 대규모 탈북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나서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것도 이 시나리오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북한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김정은이 과연 어떤 준비를 해놓았으며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위크, 블룸버그 통신, 뉴욕포스트 이와 같은 미국의 아주 중요한 언론기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 사망 시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권력 승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금부터 10일 전인 지난 4월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 점은 김정은의 건강 악화로 권력 승계를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었는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MBC 방송은 김정은 위원장이 심장 수술 뒤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령 사망 같은 긴급 유고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상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MBC 보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에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본 유미유리 신분이 긴급 보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작년 말부터 김여정 권한대행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작년 말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긴급 상황 시 최고 지도자 권한대행을 하도록 준비해 왔다 이것이 유미유리 신분의 오늘 아침 긴급 보도입니다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한 이 보도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회가 평양에서 지난해 말 개최가 됐는데 김 위원장이 사망 등 이유로 통치할 수 없게 될 경우 모든 권한을 김여정에게 집중한다는 노동당 내부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후에 김여정 이름으로 당과 군의 지시문이 많이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여정이 북한에서 사실상 넘버2의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 프랑스의 의료진이 지난 1월 북한 평양을 방문했다고 유미유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의료진이 지난 1월 평양을 방문한 이후에 김여정 권한대행 준비도 가속화됐다 박차를 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여정은 그 이후로 남북관계라든지 북미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담화를 발표를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지난 3월 3일 김여정은 본인의 이름으로 이런 담화를 발표를 했죠 청와대의 전응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왕조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대 세습 왕조체제 지금 4대 세습으로 갈 것인지 김여정으로 갈 것인지 이 문제인데 북한은 유고시 권력승계 1위가 누군가 물론 김정은의 아들입니다 김정은은 현재 자식을 3명을 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생, 2013년생, 그 다음에 2017년생입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10살, 7살, 3살 이렇게 3명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고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2013년에 태어난 7살 막이 그 아이가 아들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딸의 이름은 김주애 이렇게 되어 있고 아들 이름은 현재 보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보도를 하나 말씀드리면 김정은에게 배다른 자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탈북자 출신인 미래한국당의 지성호 당선자가 한 얘기입니다 김 위원장이 리설주와의 사이에서는 딸을 다른 여성과는 7살 안팎의 아들을 두고 있어서 훅의 구도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미 공군의 조인트 스타트 E-8C 지상 감시 정찰기 그리고 미 해군의 해상 초계기 P-3C 한반도 상공으로 긴급 파견을 했습니다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커래프트 스팟은 두 기체의 한반도 비행 임무를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경로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김광일의 입이 북한의 김정은 건강이상설 신병이상설 등에 관한 4월 22일 수요일 저희가 취합한 최근 보도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김정은의 건강이상설 첫 번째 초점은 김정은이 과연 심장수술을 받았는지의 여부입니다 심장수술을 받았다면 지금 아주 위중한 상태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위중하지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도 못한 그 중간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인 활동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의식불명 상태는 아닌 그 중간상태 이것인지 그 여부입니다 현재까지 여러가지 소식을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 포인트 심장수술을 받았을 개연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김정은의 현재 유치입니다 북한 매체와 미국 보도들은 김정은이 심장수술을 평안북도에 있는 묘향산에서 백두혈통들만 치료를 받는다는 곳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강원도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쪽 보도가 맞는지의 여부는 김정은의 현재 유치가 평안북도인지 강원도인지에 따라서 판명의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초점은 만약 김정은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 권력 공백을 과연 누가 메울 수 있을 것인지 여유동생인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지금 복규를 해 있는데 김여정이 3월 달부터 자기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는 등 본격적인 권력의 넘버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여정이 지금 권한대행, 사실상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